21번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 일해요.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 일해요. 22번 냉장고를 4만8천원에 샀습니다. 냉장고를 4만8천원에 샀습니다. 23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24번 열한시 이십오분입니다. 열한시 이십오분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 모자입니다. 이 장갑입니다. 삼 목도리입니다. 사 신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 모자입니다. 이 장갑입니다. 삼 목도리입니다. 사 신발입니다. 26번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일 과일 가게입니다. 이 야채 가게입니다. 삼 삼 신발 가게입니다. 신발 가게입니다. 사 옷 가게입니다. 옷 가게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일 과일 가게입니다. 이십 이십 칠밤 가게입니다. 사 옷 가게입니다. Inside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상자를 나르고 있습니다. 2. 상자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3. 상자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4. 상자를 차에 싣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상자를 나르고 있습니다. 2. 상자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3. 상자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4. 상자를 차에 싣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1. 한 장 있습니다. 2. 두 장 있습니다. 냉장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1. 한 장 있습니다. 2. 두 장 있습니다. 3. 한 대 있습니다. 4. 두 대 있습니다. 2.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변이점 옆에 있습니다. 2. 서점과 은행 사이에 있습니다. 3. 병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4. 호텔 앞에 있습니다. 4.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변이점 옆에 있습니다. 2. 서점과 은행 사이에 있습니다. 3. 병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4. 호텔 앞에 있습니다. 30번 왜 작업복 지퍼를 목까지 올려야 해요? 1. 지퍼를 목까지 올려야 해서 불편한데요? 2.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전하니까요? 3. 좀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4. 작업복을 입으면 좀 불편해요? 4. 왜 작업복 지퍼를 목까지 올려야 해요? 5. 지퍼를 목까지 올려야 해서 불편한데요? 6.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전하니까요? 3. 좀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4. 작업복을 입으면 좀 불편해요? 5. 지퍼를 목까지 올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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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1. 오늘은 내가 빌려줄게요. 2. 안전화를 신고 올게요. 3. 그물하고 통발을 손질하세요? 4. 이번 주는 계속 야근이에요. 4.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5. 오늘은 내가 빌려줄게요. 2. 안전화를 신고 올게요. 3. 그물하고 통발을 손질하세요? 4. 이번 주는 계속 야근이에요. 32번 월급이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1. 네. 하루에 3끼를 줘요. 2. 네. 월급은 20일에 지급해요. 3. 네. 숙식을 제공해줘요. 4. 네. 계좌 이체를 해서 줘요. 월급이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1. 네. 하루에 3끼를 줘요. 2. 네. 월급은 20일에 지급해요. 3. 네. 숙식을 제공해줘요. 4. 네. 계좌 이체를 해서 줘요. 33번 이거 무게를 얼마나 나갑니까? 1. 지금 재충계가 있습니다. 2. 220이 근입니다. 3. 2m 25cm입니다. 4. 505평 정도 나옵니다. 이거 무게를 얼마나 나갑니까? 1. 지금 재충계가 있습니다. 2. 네. 2. 네. 222근입니다. 3. 네. 2m 25cm입니다. 4. 네. 505평 정도 나옵니다. 34번 5. 방이 좀 지저분한데 청소부터 할까요? 1. 맞아요.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 2. 맞아요. 청소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3. 아니요. 3. 아니요. 지금 청소하는 게 좋겠어요. 4. 네. 그럼 제가 빗자루로 방을 쓸게요. 5. 방이 좀 지저분한데 청소부터 할까요? 1. 맞아요.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 2. 맞아요. 청소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3. 아니요. 지금 청소하는 게 좋겠어요. 4. 네. 그럼 제가 빗자루로 방을 쓸게요. 35번 제가 오늘 한턱 낼 테니까 같이 가요. 1.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2. 오늘 지갑이 없는데 좀 내주시면 안 돼요? 3. 그렇게 힘들면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4. 저는 어제 돈을 내서 오늘은 안 내도 된대요. 제가 오늘 한턱 낼 테니까 같이 가요. 4. 1. 알겠습니다. 1.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2. 오늘 지갑이 없는데 좀 내주시면 안 돼요? 3. 3. 그렇게 힘들면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4. 저는 어제 돈을 내서 오늘은 안 내도 된데요. 36번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오지요? 아마 길이 막히는 모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오지요? 아마 길이 막히는 모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37번 영수 씨는 어디 갔어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거든요. 영수 씨는 어디 갔어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거든요. 38번 38번 여보세요? 민수 씨, 이번 주 토요일 점심때 집들이 하는데 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12시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끝나고 바로 오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우세요. 점심도 그냥 간단하게 준비할 거예요. 그럼 저는 휴지하고 마실 것 좀 사갈게요. 네. 그런데 12시에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끝나고 바로 오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우세요. 점심도 그냥 간단하게 준비할 거예요. 그럼 저는 휴지하고 마실 것 좀 사갈게요. 39번 저 운동화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손님께서 신으실 거예요? 네. 저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거요? 새로 나온 건데 발이 편하고 비싸지 않아서 요즘 제일 잘 팔려요. 괜찮은데요. 신어봐도 되죠? 괜찮은데요. 신어봐도 되죠? 네. 저 운동화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손님께서 신으실 거예요? 네. 저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거요? 저거요? 새로 나온 건데 발이 편하고 비싸지 않아서 요즘 제일 잘 팔려요. 괜찮은데요. 신어봐도 되죠? 어? 잠깐만요. 고추장을 그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 매워요. 저는 매운 음식 잘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숟가락으로 하지 말고 저처럼 젓가락으로 비벼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비벼지고 맛있어요. 아, 이렇게요? 어? 잠깐만요. 고추장을 그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 매워요. 저는 매운 음식 잘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숟가락으로 하지 말고 저처럼 젓가락으로 비벼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비벼지고 맛있어요. 아, 이렇게요? 아, 이렇게요? 아, 이렇게요? 네. 아, 이렇게요? HTTP, 아, 이렇게요? harnes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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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